된장국 마마님 큰일 났사옵니다.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김치가 왔습니다. 그 맵기가 극심하여서 한입만 먹어도 설면에 곤장백대를 맞은 듯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. 무섭사옵니다. 와우 새우옵니다. 누가 제 설명을 곤장으로 때리고 있습니다. 쌀 음료를 마셔야겠습니다. 하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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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자꾸자꾸 먹고 싶은 맛입니다. 딱 올려가지고 음! 최고의 조합입니다. 음! 닭알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음! 마마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. 여기 여기 주대에 있는 데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. 마마님 왜 계속 코에서 불이 나옵니까? 아쉽다는 음! 음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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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서 그 길이 کو 좋아하네 꾸 Blessed 그런데 이제 한정만으로 둘 다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거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저녁때문에 먹으러 가야겠어요 dr 저거 보니깐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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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여기가 맵쌉니다. 입술이 땡땡 불어섭니다, 마마님. 이건 아닌 것 같아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마마님, 죄송합니다. 제가 포기해야 될 거였습니다. 전혈이 곤장백대를 때려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. 아, 나 못먹겠어. 된장국.